3라운드 승무패 프리뷰 3라운드 승무패 프리뷰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너님과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정도면 승부는 끝났다 더이상은 이제 지금 한 3연패인가요? 4연패인가요? 뭘 맨날 할때마다 3연패래 6연패 됐어 이제 3연패인가 하는거 같은데 3연패죠? 4연패인가요? 아니 생각보다 잘 맞추셔가지고 락사커의 이광이형님 일단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다 자기 플랫폼이나 자기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승무패 캐리그 예측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싹 모아서 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잘 맞춘다는게 벌써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광이형님 언제하면 연락주십시오 제가 맛있는거 한번 쏘겠습니다 재미난경기 많습니다 일단 성남과 강원 일단 원래는 이제 신광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고묘 선수가 높이 올라가면서 공격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걸 이제 모든 팀들이 알고 저 공간을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신광훈 뒤를 파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난 라운드부터 이제 신광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걸 조금은 이제 좀 자제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신세계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신세계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요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사실 신광훈 선수의 뒷공간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저런 이제 움직임을 신광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도 분명 있지만 신세계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자주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공략해야 되는 선수가 아무래도 나상호 이번 여름 이적시장 때 들어온 나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상호 선수가 사실 저 위치에서 지난 라운드에 이제 수원이었죠 네 그래서 김민우 선수가 공격적으로 막 올라오니까 이 두 선수가 자리를 바꿔서 이제 나상호 선수가 그때부터 이제 오른쪽에서 계속 이제 반대편 측면을 공략하더라고요 음 요게 대충 느낌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강원은 뭐 축구를 할 거고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볼을 오래 점유하고 이런 축구를 할 거고 성남은 지키다가 굉장히 빠르게 그 뒷공간을 강원을 칠려고 하는 축구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축구가 강하게 부탁을 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겠다 이거 어떻게 가볼까요? 네 결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요 경기에서 갈릴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성남 어디요? 강원 어 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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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남 강원 좋아요 와 상좌 울산이 만나네 대박이네 지금 6경기 동안 5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네 그래서 3위에 올라있는 상주 울산은 3연승 포함을 해서 현재 1위입니다 1위 네 와 재밌겠다 최근 이제 상주의 포인트는 저 강상우와 한석종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잘하더라고요 네 아니 강상우는 진짜 뭐 어디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왼쪽 백을 갖다 놓고 측면을 갖다 놓고 2선에 갖다 놓고 맞습니다 오 상세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상주도 강상우에 대한 조금 프리롤 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강상우가 이제 한 곳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플레이에 많이 관여를 해주는데 네 이때 이제 강상우가 움직이면 한석종이 중원에서 강상우의 자리를 조금 커버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음 이렇게 강상우가 반대편 측면에서 막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저공간에서 숫자 싸움을 해줄 때 네 한석종이 이제 왼쪽 측면으로 쭉 올라가 주면서 상대 수비가 이제 좀 집중되지 않게 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울산도 엄청난 다양한 패턴들이 많죠 1라운드에서 상주와 울산이 만났을 때 울산이 3대0이었나요 4대0이었나요 완전 깨졌죠 완전 4골레 정도인가 많이 깨졌죠 엄청 크게 이제 득점을 기록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청용과 김태환 저 포인트에서 계속 이제 깨졌거든요 그리고 상주가 이제 뭐 물러서는 팀이 아니니까 압박을 이제 전방에서 강하게 하는데 울산이 너무 엄청나게 유연하게 풀어 나왔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이번 경기에서도 상주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고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할텐데 오케이 이때 이제 이청용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오면 이때 김태환이 올라가 주는 요 포인트를 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난 경기에서도 요런 장면들을 통해서 상주를 좀 무너뜨렸다 아 근데 울산은 좀 사기야 그쵸 김인성 막 교체로 나오고 홍철 막 교체로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뭐 무슨 주니어는 뭐야 왜 그래 왜 골을 그렇게 많이 넣어 기회만 넣으면 그냥 넣죠 아니 15골이에요 지금 미쳤어 2위 포항 일루첸코가 지금 9골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이게 무슨 말이 안되잖아 너무 압도적이잖아 사실 이청용 선수가 좀 수비에 수비에 이제 붙어있으면 이때 뭐 윤빛가람이 중앙에서 플레이 해줄 수도 있고 이때 또 윤빛가람한테 붙으면 신준호가 좀 전방으로 침투해주면서 아 신준호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그쵸 공간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왼쪽에서 김인성이 쭉 달려나가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안먹히면 이근호 투입해서 이근호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저 왼쪽 측면에 홍철 투입해서 홍철을 쭉 올라가는 요런 패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사기래니까 울산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윤빛가람 신준호 밑에는 동그라미만의 원두재 있잖아 그쵸 또 원두재 원두재도 패스 진짜 기가 막히더라구요 쫙쫙 오픈해주는데 자 그럼 되셨습니까? 네 이경기도 어렵네요 하나 둘 셋 울산! 아 너무 티라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광주와 수원 유경기는 여러분들 일단 광주가 원래 그 월드컵경기장을 썼는데 그 옆에 보조구장을 전용경기장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오픈해가지고 경기하는겁니다 그래서 간주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네 그니까 아주 아담하지만 집중력 좋은데니까 거기 이제 개장경기이기도 합니다 수원부터 좀 살펴보면 수원은 이제 감독이 이제 사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좀 해보더라구요 지난 경기에서 첫 경기니까 최근에 이제 박상혁을 제일 꼭지점에 두고 고승범 김종우 저렇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격 상황에서는 김종우 선수가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주면서 좀 오른쪽도 좀 활용해줄 수 있는 새가 자오 날개 나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는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오 날개를 펼쳐가지고 상대를 가겠다 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고승범이 좀 오른쪽으로 빠져주기도 하고요 음 또 이제 후반전이 됐을 때는 김종우 선수를 염기훈 선수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중원을 염기훈 고승범 박상혁 이 세 명의 선수로 구성을 했어요 네 좀 왼쪽으로 계속 치우쳐진 공격 또 플레이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네 이제는 좌우 밸런스를 조금 유지하면서 공격을 해보자 음 라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광주는 이번 시즌 너무 펠리페한테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펠리페를 통한 공격들을 보시면 사실 뭐 롱볼을 많이 하죠 아 오케이 펠리페가 볼을 잡을 때 이제 좌우 측면에서 중앙으로 막 모여들고 펠리페한테 볼을 달라고 음 또 펠리페가 워낙 또 신장이 좋으니까 수비수들이 펠리페한테 몰렸다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음 그런데 여기서 득점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음 광주가 그래서 요게 진짜 지금 광주가 처한 좀 가장 큰 문제 광주 수원 네 하나 둘 셋 광주 광주요? 네 아이 자 포항과 인천 아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많이 갈려있네 포항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인천은 여전히 물론 지난번 전북과 아주 멋진 경기라긴 했지만 맞아요 여전히 조금 힘들어 아직 승이 없죠 포항은 지난 라운드에서 눈여겨볼게 팔라시오스에 공격수 변심 음 그리고 이게 팔라시오스의 이번 시즌 가장 잘한 경기였다 음 그래서 팔라시오스가 긁힌 날 그렇죠 보통 이제 대박 쪽박 사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맨날 그런데 팔라시오스의 공격수 배치가 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좋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봐서는 여기는 외국인 선수가 미쳤어요 네 그럼요 일류첸코 팔라시오스 또 부산에서 복귀한 팔로세비치 미친 팀이에요 팔로세비치가 또 후반에 들어오니까 경기 완벽하게 또 달라지는 패스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거의 탑클래스에요 팔로세비치는 제가 생각하는 K리그 1 최고의 외국인 선수 인천 어떻게 될까요? 인천은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보셨지만 아길라르의 엄청난 패스 그러니까 아길라르가 여름에 오면서 숨통이 튀었어요 그럼요 인천은 물론 아직까지 승리는 없지만 플레이만 놓고 보면 그래도 그 답답함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주에 제가 K리그 영상 만들때도 아길라르 만들었거든요 음 잘하셨네 네 지난 경기에 그냥 전북이 그래도 거의 공격을 주도하는 이제 경기였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인천이 역습을 진행할 수 있었던건 아길라르 덕분이었다 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포항 요거는 좀 아 전설 매치네 네 전북과 서울의 전설 매치가 또 열리네요 이 경기도 재밌겠다 근데 전북이 요새 조금 최근에 맞습니다 승리가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서울도 2연패 네 어려운 전설 매치긴 한데 어려운 상황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북이 사실 이번 시즌 내내 공격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잖아요 음 그런데도 이제 조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수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워낙 이제 실점을 안하는 팀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단단한 수비력에 좀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저는 김진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진수가 언제나 이제 이제 중원에서 좀 뭐 반대편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만 이렇게 김진수가 중원에서 조금 상대 역습을 차단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저게 밸런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계를 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감독들이 항상 밸런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북은 앞에 다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수비해주지 않으면 그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저렇게 공격 숫자가 좀 4명이나 들어가 있으면 수비 만약에 김주수까지 오버랩을 들어가 그쵸 뭐 이거 끊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밸런스적인 측면인거죠 전북은 근데 이제 지공 상황에서 아무래도 구스타보나 바로우를 영입한 이유가 공격 상황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실 전북의 경기를 보면 워낙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좀 눈에 띄는 공격 패턴이 안 보이는데 모라이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선수는 좀 서울도 이제 아시겠지만 공격 패턴이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패턴도 그렇고 뭐 사실 선수도 좀 부족하고 공격수가 그쵸 패시치가 지금 나갔고 박주영과 조영욱 박주영, 조영욱 그 다음에 윤주태 그쵸 네 그래서 딱 서울 공격을 보면 최근에는 그래도 일단 조영욱 선수가 엄청나게 뛰어나는 주니까 그나마 이제 서울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좀 역습 패턴에 있어서 지난 경기도 이제 수비적으로 좀 나올 때 포항의 뒷공간을 노린 거였잖아요 네네 저런 패턴을 이제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서울은 맞아요 나중에 이제 뭐 8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기성윤 선수가 뛰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아마 앞쪽이 그래도 약간 순통이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기성윤 선수는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그러니까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피를러 같은 역할 쩍쩍쩍 뒤쪽에 있긴 하겠지만 그쵸 앞에 탁탁 찔러준 옛날 피를러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 앞에 고립이 조금은 풀릴 거예요 근데 또 뛰어가 주는 선수가 좀 없어서 그게 좀 아쉽죠 그거는 좀 풀어야죠 숙제는 자 되셨습니까 전북 전설 매치 네 저희가 지금 하나 경기가 갈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거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아 정말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서울은 수비쪽에 김남춘 선수가 경고도적으로 못 뛵니다 아 네네 자 하나 둘 셋 전북 갈린다면서 자 대구 부산 이번 라운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대구가 지금 2연패 최근에 부상자들이 좀 있으면서 고전하고 있고 부산은 최근 6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대구는 얇은 스쿼드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죠 맞아요 누구 한 명 빠지면 그냥 너무 힘듭니다 에드가랑 황순민 저 두 선수만 안 나왔는데도 공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요 공격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플레이 자체가 다르니까 맞아요 사실 세징야나 김대원이 분전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에드가의 좀 공백이 크죠 에드가가 일단 세징야나 김대원이나 오른쪽에 정승원 또 왼쪽에 황순민 이 선수들이 달려나갈 수 있으려면 아까 뭐 광주도 이제 펠리페가 있지만 이제 대구에서는 에드가가 볼을 잡고 이제 떨어뜨려줄 수 있는 상대 수비수와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대안이 해주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이제 높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대안은 이제 형이지 형 그렇죠 오래된 형 그래서 한 경기 두 경기는 잘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세징야랑 김대원 투톱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가 공격 상황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아요 고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 라운드에는 치바사까지 못 나오고 못 나와요 경고 아 지난번 퇴장 퇴장 당해가지고 퇴장 징계로 온 치바사까지 못 나옵니다 공격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의 역습이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 그 달순회에서 항상 페노님이 얘기할 때 권혁규 선수의 위치를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그림 그릴 땐 계속 수명비대표 아니 뭐 CTG가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됐으면 위에 배치해줄 만도 한데 이 정도로 저희가 얘기했으면 말이죠 그리고 또 권혁규가 아래에서 뛰는 장면이 없는데 그냥 공격수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계속 밑에 배치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동준이나 이정혁 권혁규 저 선 저 선수들이 역습을 나가는 과정이 요즘에 너무 좋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왼쪽 측면에 대한 또 고민이겠죠 사실 김승준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네 저 선수가 사실은 이제 윙어나 윙퍼워드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일단 기억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음 좀 더 이제 중앙지역에서 뛸 때 좀 더 좋은 선 좋은 이제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왼쪽에 대한 고민이 김승준 선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있다 남아있다 음 그래서 이제 저 역습 패턴을 어느 정도는 이제 상대팀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대비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동준만 막으면 된다 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음 음 저는 권혁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열심히 뛰더라구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 이제 가야죠 이것도 네 저희가 지금 앞에 다섯 경기는 네 경기가 같고 한 경기만 갈렸습니다 아 요 경기는 제가 봐서는 갈립니다 확실히 갈립니다 네 자 가볼까요 일단 그럼요 요즘 제가 권혁균 선수 너무 잘해서 대구와 부산 하나 둘 셋 부산 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